반장, 지금 뭐 하는 거야? 아버지가 반장된 기념으로 치킨이랑 피자를 사주셨습니다. 음, 그래? 죄송합니다. 빨리 치우겠습니다. 아니, 아니, 아니. 이런 방식도 단합에 도움이 되겠지. 맛있어? 아이들도 많이 친해졌습니다. 친해졌다니까 다행이네. 아, 강민이는 내 자리 가서 출석부 좀 가져와. 네. 선생님이 파악할 게 있어서 그러는 거니까 잠시 하던 거 멈추고 다들 눈 감아라. 반장인 강민이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사람은 지금 손들어라. 아무도 안 드네. 괜찮아. 철저히 비밀로 해줄 테니까 강민이한테 괴롭힘을 당했다거나 그걸 목격했다거나 그런 사람이 있으면 손들어. 아무도 없는 거 같으니 누군가 우리 강민이를 음해한 것 같으네. 자, 하나, 둘, 셋 하면 다 같이 눈을 뜬다. 하나, 둘, 셋. 셋. 선생님은 우리 반을 이끄는 선장이다. 반장인 강민이는 좋다 수고. 난 우리 배가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도착하길 바란다. 그걸 방해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돼. 그건 우리 모두를 위험에 빠지게 하는 길이다. 알겠나? 네. 먹는데 미안해. 맛있게들 먹고 다음 수업들 준비해. 오늘 먹어. 초 nowadays. 다시 치킨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